으 으 으 으 으 으 안녕하십니까 가토리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자존감 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자존감은 두 가지가 있죠 나는 개인적 자존감이 있고 하나는 또 하나는 민족적 자존감이 있습니다 개인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자존감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면은 하는 일마다 잘 안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인생도 또 꼬인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12초 치료의 목표 중에 하나가 사람이 갖고 있는 자존감을 건강한 수준으로 올리는 것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의 자존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민족적 자존감 입니다 자 민족적 자존감 이란 관점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자존감은 어떤가 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인의 자존감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 보다 기성 세대가 자존감이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기성 세대들은 한국인들이 유럽이나 일본 사람들보다 문화적으로 열등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 10년은 뒤졌다 라는 말을 연불처럼 외우는 그런 기성 세대들이 적잖이 많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 자기 비하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전에 어떤 공직자가 국민들을 개 돼지라고 말했다가 아주 국민적인 돌팔매를 만족이 있는데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횡행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결을 못한다 모래알 같아서 모임에는 흩어진다 또 우리가 하는 게 다 그렇지 하는 그런 자조적인 발언을 하는 그런 기성 세대들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스스로 열등 국민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 시켜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식자 들이 있습니다 참 찌질한 사람들이죠 신사 참배는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심지어는 아베 정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정치인들도 있고 어쨌건 먹고 살만한 부류들 중에서 스스로 한국인임을 부정하고 유럽화되거나 미국화되거나 일본화되고자 하는 그런 찌질한 인생들이 우리 사회 안에 적잖이 많습니다 김치 냄새가 난다고 한국인이 스스로 손사리를 친다면 그게 어디 한국인이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서도 외국인 대접도 못 받습니다 한국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닌 어정쩡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한사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못난 점 열등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많이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 민족적 자존감을 낮추고 있다는 낮추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외국인들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외국인들 역시 한국을 낮게 평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 짱깨라고 놀리는 중국인들 중국의 권력자들은 한국을 중국 대륙 귀퉁에 붙어있는 반도국가 조공을 바치던 오랫동안 자기들의 조공을 바치던 소수민족으로 취급하고 싶어합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의 우익들은 한때 자신들이 식민지에 점령을 했던 국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또 한국 내에서는 그리워하는 친일 세력들이 적지 않다고 하죠 이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토끼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토끼마저 반동왕이 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또 한국인들은 불성실하고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예의없다 라는 말로 폄하를 하고 싶어합니다 일본 우익들이 지금까지도 하는 짓이죠 자 한국인 특히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는 이 널등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일단 오랜 조공문화에서 비롯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의 정권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흔들렸었죠 대국에게 무엇을 바칠까 하는 그런 조공문화가 오랫동안 한국사 안에서 명맥을 이어져 내려가십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식민지 식민지 교육이 기성세대들의 머릿속에 심각한 병적인 열등 콤플렉스를 심어줬다 라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일본 일본 그때 위중장아들은 일본을 1등 국가로 한국을 2등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런 노력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국가들이 한국의 민족적인 자존감을 갖다 낮추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한국인들을 노예와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굴종을 미덕으로 이 굴종을 충성 이라는 말로 미화를 시켰죠 사실은 굴종을 요구한 겁니다 그냥 주는 거 먹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거는 노예만도 못한 삶을 강요를 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토끼처럼 생겼다 그래서 한반도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늘 불안하게 살고 있고 근기가 없고 무엇을 장기적으로 비전을 갖고 일하지 못한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세뇌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더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의 지식인들을 처단을 했습니다 지식인들은 한 사회에서 그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가야 될 방향을 설정해주는 중요한 그룹들입니다 이 지식인 그룹이 없게 되면 마치 선장이 없는 배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미 중국에서 문화혁명을 통해서 지식인들을 처단을 했고 캄보디아에서도 수많은 지식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나 캄보디아 이런 독재국가 독재체제 하에서 지식인들이 사라져버린 그런 국가들은 마치 선장 없는 배처럼 난파선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이 바로 우리나라를 그런 난파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장 없는 일용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한 지식인들을 처단하고 친일파 세력을 양성을 했습니다 이동국민이 되는 곳에 자족하라는 말을 거듭해서 얘기하는 그런 찌질한 컴플렉스를 가진 친일파 세력을 일본이 양성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 의해서 기성세대들이 많이 오염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인 것이죠 코로나는 몸만 감염시키지만 이런 정신적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염시키고 이 감염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잘 치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모는 위기를 닥쳤을 때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국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에 일어난 코로나 사태가 입증해졌습니다 각국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각국마다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나라가 정말 선진국이고 어떤 나라가 후진국인지가 그 나라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의외의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유럽 사회가 굉장히 근대화되고 문명화되고 사람들도 식자들이 많고 예술과 문화를 사랑하고 뭔가 복지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살 수 있는 천국이다라는 그런 환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유럽의 민낯은 그야말로 개인주의 그것 자체였습니다 이기죽인 개인주의 또한 허술한 의료체계 복지를 표방을 했지만 그 복지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냥 허울만 좋은 껍질뿐인 복지체계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명백하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 자존심 강한 유럽 사람들 그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기심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구 경북 중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많은 의료인들이 정말 목숨을 갖고 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대구의 일부 찌질한 정치인들이 못난 짓을 해서 마음의 상처를 주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봉사자들이 진심을 다해서 같은 민족인 대구 경북 주민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현장에 뛰어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아주 작게 대부분은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럽의 개인주의 민낯 복지와 의료체계 허술함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천민자본주의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자본주의 중에서도 가장 타락한 것이 천민자본주의입니다 천민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오래전에 교도소에서 탈출한 죄수들이 인지를 찾고서 대체 있는 경찰들한테 외쳤다고 그러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 있는 놈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 돈 없는 사람들은 죽어야만 되는 그런 사회 이것이 바로 천민자본주의 사회인데 이런 천민자본주의 자본주의 사회가 미국에서 드러낼지는 아무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민낯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감염 여부를 갖다 조사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돈 있는 사람만 조사를 받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조사비용이 너무 많아서 너무 비싸서 그냥 자기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돈으로 사람의 신분을 가려는 이런 천민자본주의가 미국이라는 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은폐하기 바빴습니다 언론을 탄압하고 바른말 하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감추려는 그런 기색이 너무나 역력했습니다 자국민들은 마치 개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봉쇄를 하다 못해 강권 동원에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불어넣기조차 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딱 1970년, 80년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하죠 그러면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에 대한 이야기는 책이나 기사가 아니라 일본에서 사목을 하고 있는 현지에서 사목하고 있는 신부님으로부터 온 문자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부님, 일본은 정말로 걱정입니다 이곳 일본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정부가 완전히 포기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집단 감염 단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거대한 바이러스 배양 접시가 되어 상당 기간 바이러스로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집단 면역 실험 테스터로 전락한 일본의 현실이 믿어지지 않고 한 국가의 지도자가 그 사회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신부로서 이 사태가 잘 수습되길 기도할 뿐입니다 많은 선량한 일본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일본인으로서의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정치의 낙후성을 바꿀 수 있다는 의식 자체가 미흡합니다 현 상황은 청체적인 난국입니다 일본인들은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의식 수준이 유치원생들입니다 그냥 착한 아이들 수준입니다 매스컴을 그대로 믿고 따라서 움직이는 착한 어린이 앞으로 일본은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메시지입니다 정말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일본은 아주 오랫동안 전 국민을 정치적으로 의식을 딱 말 잘 듣는 유치원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비판 의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착하고 이쁘고 말 잘 듣는 유치원생들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는 속으로 피몽이 들었습니다 신부님 정말로 걱정입니다 온 국민이 감염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터에는 폐렴으로 죽은 사람들이 평소보다 4배 늘어났다고 화장터 관계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신자분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화장터에 함께 갔는데 40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여기는 신부가 화장터에 가서 기도해 줍니다 일본에 와서 5년 동안 늘 장례임사 끝나면 화장터에 유역들과 함께 갔는데 가서 기다린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5년 동안에 처음 경험하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이 나라는 지금 답이 없습니다 라고 일본 현지에서 사목하는 일본 원주민들에게 사목을 하는 우리나라 신부가 저한테 보내준 문자메시지입니다 일본은 아베 정권 일본의 우익들이 정권을 잡고서 국민들을 마치 자기는 종처럼 부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민주국가가 아니라 민주국가의 껍질을 뒤집어 쓴 봉건 체제 국가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일본인들은 아베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도 저항을 못하고 비판도 못하고 그냥 하자인도 따라하고 심지어 아베 이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베는 자기 국민들을 마치 인질처럼 쓸모없는 그런 존재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치료도 안 해주고 뭔가 은폐하고 국민들이야 어떻게 되고 말건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온갖 감언 이설과 과짓 술술을 다 버렸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일본의 착한 시민들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본의 현재입니다 일본을 불안한 분들께서는 이런 일본의 현재를 똑바로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일본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나라인가 물론 기술적으로 그런 면으로 선진화 됐다는 것을 인정하죠 그러나 일본의 사회의식 정치의식은 우리보다 떨어져도 한참 뒤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 모두 잘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족들은 국가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해외로 도망가지 않고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찌질한 것들만 다 도망을 갔습니다 남아있는 건강 국민들은 힘을 모아서 역경을 극복하려고 애를 쓴 아주 건강하고 자존심 높은 국민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그런 국민적 건강한 자존감 국민적 건강한 정서가 아주 명료하게 세상에 다 드러났죠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런 품성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라는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방어태서가 얼마나 견고한지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입을 모아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민족의 자존감을 높여주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함께 살자 이것은 복음 정신인데 이 복음 정신은 이미 우리 민족 정서 안에 이미 오랫동안 오래도록 배워 있었다라는 것이 이번 사태로 입증이 됐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이 우리 민족의 정서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늘 한반도는 토끼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폄말을 하는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한반도는 토끼가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대상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반도는 호랑이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들은 토끼라고 하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반도는 단도 모양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칼 모양이라고 생각해요 중국이 있고 한반도가 있고 일본이 있습니다 자, 단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모습은 중국의 허점을 갖다가 노리고 있고 일본의 목을 노리고 있는 그런 딱 단도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민족들이 기가 강하고 굉장히 이렇게 역경을 이기는 힘이 강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토끼가 반동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동왕이 난 두 개의 한국 북쪽과 남쪽의 한국이 각자 아시아의 호랑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봐서도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 자존감, 에너지는 엄청나다 라는 것이죠 이런 남북한의 힘이 하나가 됐을 때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세계 사위 강대국이 될 것을 불안해하는 여타 민족들이 끊임없이 한반도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멍청하게도 국내 지식인들 중에서도 이런 분열 상태가 오히려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사람 마음을 갖다 이렇게 텀분케 합니다 통일이라는 과제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남북한이 이렇게 갈라져서 있는 것이 얼마나 손실이 큰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인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자존감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건강한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각을 하고 세계의 중심으로서 서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는 자원도 적고 가진 것이 적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정신적 건강함입니다 이런 건강함을 후손들이 물려줄 때 우리 후손들이 우리나라를 좀 더 잘 좋은 나라 세상 사람들이 다 불화하는 그런 자전거 넘치는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잘 견뎌내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강복드립니다 천하시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가톨릭 영상심의 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정확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ої